산행 후 체력 보강에 이만한 것이 또 있을까요? 통리산 근처 오리백숙집을 찾았습니다. 향이 벌써부터 입에 금침이 돋는데요. 코끝을 사로잡는 능이 오리백숙의 향!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먹성 좋은 정오씨! 음식 한번 제대로 만났습니다. 비타민 A, 불포화 지방산, 콜라겐이 풍부한 오리고기는 눈 건강은 물론 혈관 질환 예방,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화 촉진, 항암 작용에도 효과가 있는 능이 버섯까지 압세하니 이만한 건강 음식이 또 있을까요? 죽 나왔습니다. 죽이네요. 이건 뭐예요? 아로니아 분말입니다. 아로니아 분말이요? 네. 아로니아 분말을 타서 드시는 거예요. 죽이 타는 거예요? 네. 젊음의 열매라고 불리는 아로니아는 노화 방지, 활성산소 억제, 시력 회복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백숙 향이 지금 같이 아로니아 향인가요? 아로니아는 형이 별로 없는데 아마 드셔보시면 특별한 맛이 날 겁니다. 아, 일단 제가 맛을 보고 확인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담백하고 엄청 고소한데 특이하게 팥죽 맛이 나요. 혹시 이게 안에 팥도 들어가는가요? 아니요. 팥은 들어간 게 전혀 없고요. 그러면 아로니아 분말을 가미했기 때문에 팥죽 맛이 납니다. 신기하게도 팥죽 맛이 나는데 친숙하고도 고소한 맛에 자꾸만 먹게 되고 벌써부터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